그만 찍으세요 코보 안해 야 코보야 코보라고 코보합니다 그거 올리지 말아주세요 아니 이거 이렇게 하면 못써 영상 저희 찍지 말아주세요 코보는 저희 찍지 말아주세요 가주세요 찍지 마세요 이빨에 꼈냐고 안 꼈냐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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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한 시점이거든요 하나 둘 난 아직 난 아직 민지야 지훈아 보고있냐 보고있냐 우리 만났다 정지훈 정지훈 정지훈이랑 최민지 보고있냐 우리 둘은 벌써 이렇게 난 아무것도 몰라요 언니 지금 지금 아니거든 그래도 형이야 첫째 둘째 둘째 시끄럽대요 둘 다 시끄러운 애들인데 둘 서로 시끄럽대요 지금 야 턱치고싶다 안돼 조용히 좀 이거 찍으세요 나 내보내요 괜찮아요 꺼져 빨리 꺼져 쪼